이렇게 하면 내 몸이 너가 너를 죽어버려라 이 멍청아 가능하지 않을까? 네오스페이스의 새로운 영이 탄생하는 거라고 자 넣어라 엘리베이터 히어로 네오스 투하 투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할 게임은 유이왕 듀얼 링크스 오늘은 어떤 컨텐츠냐 유이왕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아는 고인물과 같이 한번 컨셉 개전 유이왕 십덕 컨셉 대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즐겨보도록 하죠 가자고 조이의 주다이 모든 걸 걸고 싸우자 승패는 그 다음이야 듀얼 내 차례야 난 카드표에서 엘레멘탈 히어로 어나더 네오스를 일반 소환 몬스터를 공격 표시로 소환하고 카드 한 장을 세트해두겠어 내 히어로의 유대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더러운 녀석 내 차례라 대목말 사기 카드로 떡칠을 해놨구나 이런 시작한 녀석 같은 이라고 카드를 세 장 더 보내고 차례를 마치겠다 아니 뭐야 이 자식 우리 어퍼다 카드를 뽑겠어 이 순간 어떤 반응을 보일지 기대가 되는군 뭐요? 유가팔 몬스터는 바로 파칭! 이 짝을 빼겠어 카드를 뽑겠다 엉! 내가 원하던 카드가 나왔잖아 자 내가 낼 카드는 용만할 상아리 뭐요? 아이고 좀 미안하게 됐어 한데 맞아라 방산 조각 내버려 직접 공격하겠어 어나더 어나더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턴을 종료하지 내 차례다 드룹 난 이번 턴에 건물 종료한다 진짜 언제까지 턴을 종료했으면이지? 자 받아라 엘레멘탈 히어로 어나더 네오스 공격 아다다 아다다 아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나는 치지 않다 드룹 아니 이 카드는 뭐야? 턴을 종료한다! 아니 시X 언제까지 종료하는 셈이야! 벌써 드로우 페이지가 턴 12번째야 이제 공격 카드는 언제 나오는거야 너의 몬스터 카드는 나는 패에서 몬스터를 쑥쑥 돌아온다 뭐지? 라보골림의 소망! 아아아아아아 저걸 가지고 있으면 내 페이지마다 데미지를 입는다 이렇게 하면 내 몸이 너가 너를 죽어버려라 이 멍청아 가능하지 않을까? 네오스페이스의 새로운 영이 탄생하는 거라구! 자 넣어라! 엘레베타 히어로 네오스! 이 녀석의 라보골림은 삭제되었다 자 컷! 이것이 내가 너에게 보내주는 선물이다! 엘레베타 히어로 네오스는 녀석을 공격해! 히어로는 반드시 이긴다! 역시 듀얼은 최고야 즐거운 듀얼이었어 조이시 가챠! 유희왕 겁나 좋아하는 동생인데요 유희왕 일주일 배우는 형한테 지고 있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 조이! 이 녀석하고 붙을 수 있다니 정말 기뻐! 유대의 대결이다! 어이! 또 하나 해놔! 여기는 나에게 맡겨줘! 조이는 내가 개발할게! 알았어! 또 하나 해놔! 내가 낼 카드는 반장을 세트해주겠어 이로 턴을 종료하겠어 또 하나 해놔! 이대로 괜찮을까? 걱정하지마 아이보! 나의 믿어! 내 차례는 끝이야 내 차례는 끝이야! 엑 엑 엑 이러면서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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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는 마치겠어 간다! 카드를 뽑겠어 허 내가 소환할 마법 카드 발동해라! 가오스 필드 마법 발동! 난 댁에서 각성의 아묻 기사 가이야를 소환하겠다 소환하는게 아니었군! 내 패에 넣는 거였다 난 엑 엑 엑 엑 엑 엑 엑 엑 내 차례는 끝이야! 능지가 없는 플레이를 해버렸어 어떻게 안 된거야! 또 하나 해놔 닥치고 있어 파트너 이건 다 계획이니까 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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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crisis 내 차례야 가하드를 뽑겠어 각성의 아묵 기사 가야 를 일반 소환 지금이다 몬스터를 공격표현으로 소환 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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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미친 그리고 난 에너미 컨트롤을 발전했다 A B A B 위기 위기 내리 위기 바로 선택하는 거지? 뭐? 그대로 공격하겠어 그나 아묵 기사 가야 각성 각성 저 쟨자! 조이가 능집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다니 말도 안돼! 벙골 주제에 카드를 뽑겠어! 아니 쟨자! 이 치킨 덩어리는 도대체 어떻게 소환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칸만 차지하는 것 같은데? 또 하나에나 그대로 공격해버려! 알았어 파트너! 자 암흑기사 가야! 이번엔 업트리는 녀석을 공격해! 자 가라! 공격! 각송 각송! 안고있어 이대로 턴을 종료하지 난 엑스트레이드를 때릴 줄 알았는데 드롱! 아, 플레이스테이션 패드를 발동! 흐흐흐흐흐 플레이스테이션 패드 효과를 발동! 아니! 그, 몬스터를 재밌로 맞춰! 몬스터를 가져온다! 아하, 재짱! AAB, AAB, 오른쪽 오른쪽 왼쪽! 아하, 재짱! 내가 모르겠다, 노동자! 뭐야, 이거, 아니, 와, 재짱! 종이! 무섭으로 하지 않을래? 여태까지 이게 격받다 다했어, 뭐! 아아! 으억! 또, 알나야나? 이대로 끝난 것 같은데? 공격이다, 질풍백이! 아아!!! 뚜루루루루루루루루! 난, 내 미래를 믿는다! 공격이다, 가위라! 아아아!!!! 뚜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빌레바 이겼어 나의 십니다. 이번에도 또 3대시네요, 조이씨. 듀얼 아카데미아에 입학하시죠? 성공이네! 딘지같은, 성공이야, 맨날! 전 카드 한 장을 세트해두고 또다시 카드 한 장을 세트해두겠어요. 이대로 턴을 종료하죠, 조이씨. 내 차례다. 난 배에서 천수의 신을 소환. 도쿠맨도! 천수! 천수! 여기서 의식 몬스 한 장을 배로 가져온다. 아니! 저것은 세크리파이스! 제대거면 페가스스스를 가져오든가! 페가스스스시. 저에게 힘을 주세요. 공격! 무한의 손이 났다! 엘레멘탈 히어로 클레이맨! 방울에도 2천이다! 도루루루루루루루루루! 내 차례군! 카드를 뽑겠어! 드로우! 고! 오우쉏! 난 카드 패에서 네어스 퓨전을 발동! 특수 소환의 육아 몬스트리 거냈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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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로 보낼 카드는 엘레멘탈 히어로 네어스와 엘레멘탈 히어로 어나더 네어슬 묘지에 넣겠다! 자 나와라! 엘레멘탈 히어로... 브레이브 네어스! 브레이브 브레이브! 배틀이라고! 조이씨! 전설적인 듀얼리스트의 실력을 보여주시죠! 자 간다 엘리멘탈 히어로 브레이브 네오스 적의 천수의 신을 그대로 공격해버려 브레스 오브 네오스 여기서 엘리멘탈 히어로 브레이브 네오스의 효과를 발동 엘리멘탈 히어로 브레이브 네오스의 효과는 카드패에서 네오스와 관련된 마법카드를 한잔 가져올 수 있지 자 내가 가져올 카드는 이거다 좋았어 턴 종료하겠습니다 내 차례다 그럼 진정한 듀얼리스트라면 자신이 원하는 카드를 만들 수 있는 법 지금부터 이 카드는 환술의 의식이 된다 아니 저 카드는 환술의 의식 하지만 아직이라구요 누구 맘대로 어퍼둘 카드를 열겠다 어퍼둘 카드 함정 발동 넥스트 이 넥스트는 이 녀석의 카드를 여는 순간 특수 소환할 몬스터를 소환할 수 있지 내가 바로 소환할 몬스터는 네가 그렇게도 극혐하는 내 에이스 카드 네오스페이스에 새로운 영웅이 탄생하는 거라고 어퍼둘 어퍼둘 엘리벤턴 히어로 네오스 근데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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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턴을 종료한다 내가 할 차례야! 난 기적을 믿는다! 드로우! 어떡하지? 난 카드를 한 장 세트해두고 또 다른 카드를 한 장 세트해두고 이대로 턴을 넘기겠다 차례를 넘기겠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페가스스 선생님 당신이 옳았어! 아니 넌 페가스스가 아니야! 넌 조이가 아니라고! 페가스스는 영원을 받았다! 아아앜! 포럼 Pierce스는 직접 공격! 댁새끌 파이스로 직접 공격! 어림도 없지! 어파트 카드를 오픈! 함정 발동! 하모닛 배려로 니녀석의 모든 카드는 그대로 덱으로 돌아간다! 히어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내가 원하는 카드를 뽑겠어! 밑장 빽이! 나이스 밑장 빽이다! 계산이 카드지! 패에서 욕망을 하느라 발동! 저 너에게는 이거 아나? 히어로에겐 히어로만의 무대가 있다는걸 나와라! 마천루 스카이스크레이퍼! 일반 소환한다! 카드를 한 장 세트해두고 자, 가라! 어나더네우스! 그대로 공격해! 이대로 터널 종료하죠! 내 차례라! 카드를 한 장 뽑겠어! 오우 예아! 미안하다 친구야! 마모카드 오버소울 발동! 나는 묘지로 돌아간 몬스터 카드를 한 장 가져오고 이대로 끝이 아니라고! 융합카드 발동! 내가 가져올 건 엘레멘탈 히어로 그란드맨! 자, 나와라! 엘레멘탈 히어로 그란드맨! 자, 가자! 엘레멘탈 히어로! 히어로는 반드시 이긴다! 엘레멘탈 히어로 그란드맨! 그리보! 하지만 이것이 하나 더 있지! 이걸로 끝이다! 뒤토로 직접 공격! 내가 졌다! 역시 듀얼은 최고예요! 듀얼은 최고예요! 다음번에 즐겨봐요! 갓챠! vão! 다음번에 즐겨주시기 가챠! 그치! 아마도 그치! 이! 그치! 그치! 그치!